제발 이러지 맙시다 입니다.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? 확인해 보시죠. 4인용 테이블에 마시다만 커피 한 잔 그리고 노트북과 각종 충전기가 꽂혀있는 저 멀티탭 그렇습니다. 바로 각종 전자제품을 충전하기 위해서 손님이 개인적으로 멀티탭을 들고 커피숍에 온 거예요. 이 기자, 100번 양보해서 커피 마시면서 노트북 꽂아서 할 수 있어요. 저도 급하게 기사 쓸 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멀티탭을 집에서 들고 와서 그걸 꽂아넣는 건 얘기가 전혀 달라요. 네, 다릅니다.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요. 카페 전기 도둑 잡았다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. 해당 사진을 보면요. 테이블 위에 주문한 음료가 한 개죠. 혼자 온 손님으로 보입니다. 다른 일행도 없어 보이는데 4개의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. 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이요. 휴대전화랑 태블릿으로 영상을 시청 중이었다고 하는데 이 작성자는 도대체 전기를 쓰면 얼마나 쓰려고 저렇게 멀티탭까지 들고 다니나 했는데 열심히 핸드폰이랑 태블릿으로 영상 보더라 이렇게 적었습니다.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진으로 남겼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또 다른 사진 이어서 보시죠. 등받이에 편이 기대고는 앞다리가 쏙. 이곳은 바로 영화관인데요. 양말은 온데간데 없고 앞좌석에 맨발을 쳐 마치 극장을 방구석 일열처럼 최근 신작 대회비를 감상하고 있습니다. 소장님 4DX 극장 아시죠? 아바타를 본다 치면 앞자리에서 물 팍 튀고 아주 실감나게 영화 대회비에서 발냄새 풍기는 장면이 나오나 봐요. 네. 네요? 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인데 이제 그런 프리미엄관은 아니고 그냥 일반관입니다. 프리미엄관에서 발냄새가 나오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발냄새를 느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 사람이 앞좌석에다가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발을 올려놓고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또 커플이 왔었대요. 그런데 예약한 석이었는데 오자마자 저렇게 다리를 올려놓은 후에 끝까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저렇게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건 남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보면 제가 영화 보러 갔는데 저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불쾌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 부분은 사람이 머리를 놓고 이제 이렇게 좀 기대는 곳인데 저렇게 지저분한 발로 놓으면 정말 보는 사람 괜히 기분이 나빠지잖아요. 그리고 요즘은 프리미엄관이 있습니다. 저렇게 다리 펴고 영화 보고 싶으면 돈 좀 더 주시고 프리미엄관으로 가시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 뭐지? En 한글자막 by 한효정